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저녁 정말 이분이 컴백하신다고요? 칼군무에 급하나 닮고 싶은 목소리를 가진 목소리 조합이 너무 좋으셔서 기다리는 분들이고요 저희들의 호상이었습니다 후배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컴백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사랑할래요 잘할 수가 없어 이제 같은 말된 선택은 끝났어 Never ever 포기 못해요 잘 자요 우리 애기 내 사랑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번 주 쇼챔피언 본 망사수